인공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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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주식회사 인오팜의 김춘수입니다. 국내외의 최초로 축산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 저기선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형 발전 분만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. 본 시스템을 축산 분야에 적용시 축산 농가의 소독 향상은 물론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인 동물복지 실현을 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축산 분야 1등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오팜입니다. 감사합니다.